고속도로네요. 고속도로에서 공사 중이네요. 확장 공사하는 건가요? 오른쪽으로 휴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옥천휴게소에 좀 들리고 싶은데요. 옥천휴게소. 휴게소가 저 안쪽으로 쭉 빠져서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요. 가보겠습니다. 블박차는 큰 차예요. 블박차는 25톤 트레일러입니다. 트레일러에 진도 싣고 전체 무게 한 32톤. 오... 아니네. 오... 아이고... 어떻게 된 건가요? 다시 쭉 오른쪽으로 휴게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. 휴게소는 30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. 꼬불꼬불. 그래서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셨습니다. 그런데 가다가 저 차가 어? 으아... 이야... 저기 아기가 타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음... 이 분께서요.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나요? 어떻게 멈출 수 있었나요? 앞차의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... 앞차의 속도가 떨어지기에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서 그랬었나요? 그랬더니 저는 부산에서 경기를, 부산항에서 매일 오갑니다.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변호사님 채널 애청하고 있습니다. 화물 상하차 할 때, 지금 운전 안 하실 때요. 고속도로 매일 다니다 보면 나들목, 분기점, 휴게소 동에 거기 진출입할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가끔 보이더군요. 그래서 미리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. 네... 이때 속도를 상당히 줄이신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줄이셨나요? 여기 옥천 휴게소는 고속도로 확장 관계로 휴게소 마당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. 또 길도 안 좋아요. 그래서 30km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. 다른 휴게소는 30km까지는 안 되죠. 30km까지는 안 되고 보통 60km 또는 40km 그 정도는 봤는데 30km은 매우 드물죠. 길이 꾸불꾸불꾸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도 좁고 30km 이하라고 돼 있고 30km 이하로 저도 가고 있었습니다. 앞에 가던 차가 원래는 휴게소에 들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상하다,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? 싶어서 이렇게 나간 것 같네요. 저는 미리 휴게소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가끔 헷갈려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시키려고 미리부터 감속했습니다.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저 차에 아기도 타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속도를 냈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하시면서요. 아이고, 이분께 제가 뭘 좀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. 메탈쉐이크 텀블러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가 쓰는 이 텀블러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주 작은 거 말고 큰 걸 보내드려야 되겠다. 이거.